내게로 그 자리로 돌아와줘 보지만 그만하잖아 끝난 일이야 좋은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웃으려 해도 나의 가슴이 너를 불러내 놓을까고 이렇게 해서 오늘 사연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 3주동안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3주동안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사실 저한테 진짜 되게 뜻깊은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 2PM으로 2PM에 민준이 2PM에 GK로서 이제 룩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솔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제 음악 색깔들 이렇게 제 저 오랫동안 보시면서 되게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기다려주셨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려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항상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정말 한 분 한 분한테 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번에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 캐치북 열심히 음악 할 테니까 여러분 또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이 그 때쯤에 꼭 힘을 날 수 있게 제가 음악 갖고 여러분을 꼭 찾아뵙고 그렇게 할게요 지금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매일이 끝나는데 그동안 진짜 너무 아쉽죠 그때 그동안 노래할 수 있어서 진짜 저는 어떤 때보다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로 또 만나요 네 우리 또 만나요 사실 다음 달에 또 2PM 컴백하니까 그때 2PM 앨범으로도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니까 오늘 아까 또 멤버들 아침에 회의하고 왔거든요 멤버들 다 만났는데 좋더라고요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가 참 좋아서 그래서 애들랑 다음 달에 또 컴백하니까 기다려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 찾아뵐게요 또 제 음악도 많이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기다려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솔직히 음악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음악하고 공연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그동안 3주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I love you 오빠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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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고 밥 잘 챙겨주시고요 오빠 고마워요 제가 오늘 진짜 바로 한 개도 못 먹었네 밥 먹어요 오늘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슬슬 가을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 하늘 보셨죠? 하늘 너무 예쁘죠? 알겠어요 아무튼 알겠어요 저희 또 빨리 찾아뵐게요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무대에서 이렇게 제가 잘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I love you 사랑해요 빠이빠이 조심히 가요 니은가라 니은가라 홍콩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네 전 세계에서 오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Arigato gozaimasu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오빠 밥 챙겨 먹어요 I love you I love you 오빠 밥 챙겨 먹어요 Bye, bye Bye, bye Bye, bye Bye, bye Wow 감사합니다.